방송인 김구라가 재혼한 아내와의 일화를 공개했다. 최근 방송된 채널A 아빠는 꽃중년에서는 이지훈, 아야네 부부의 딸 루이와의 일상을 본 김구라가 과거를 회상했다.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출산 소식을 알린 가수 이지훈과 일본인 아내 아야네 딸 루이의 일상이 공개됐고 이지훈은 신생아인 루이의 케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다. 이어 이지훈은 긴 시간 동안 아이랑 보내다 보니 아이가 불편한 점을 많이 표현해서 결국 나도 잠을 못자고 밤을 세우게 되었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. 이에 김원준은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정말 미칠 것 같더라라고 공감했고 신성호 또한 거기다 열까지 나면 멘붕이다라고 전했다. 그러자 김구라는 나도 그런 적이 있다. 딸이 열도 없는데 계속 울었다라며 그때 심야 괴담회라는 프로를 하고 있어서 순간 귀신이 들렸나 싶었는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안 울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. 계속해서 영상에선 이지훈이 처음으로 딸 목욕시키는 모습이 공개됐고 김구라는 아내분들이 아이를 낳은 후 호르몬 변화로 얻어올 때도 있다라며 산후 우울증에 대해 언급했다. 이에 이지훈은 소파에서 평소처럼 간식을 먹여줬는데 과자가 흘렀다. 아내가 눈도 안 마주치고 그렇게 줄 거면 주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예민해졌던 일을 털어놨다. 이를 들은 김구라는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걸로 공격하더라. 라며 그래서 내가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보는 걸 권했더니 실제로 내 말이 맞았다. 산후 우울증이 좀 있었고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많이 나아졌다라고 조언했다. 한편 김구라는 2020년에 12살 연하의 일반인 여성과 재혼했으며 슬아의 늑둥이 딸 하나와 김동연 군을 두고 있다. 최근 방송된 채널A 아빠는 후 중년에서는 배우 소연이 게스트로 출연해 멤버들과 부부간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. 이날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소연은 같은 동료 배우이자 남편인 임교진과의 부부 싸움에 대해 저희는 결혼할 때 약속한 게 있다. 라고 말해 궁금증을 안겼다. 이어 소연은 절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고 티내지 않기였다라며 싸워도 아이 앞에서는 웃기로 했고 지하주차장 3층에서 싸운다. 라고 전했다. 이에 김원준은 부부싸움을 한번 해봤는데 제가 아내를 말로는 못 이긴다. 라며 기승전결도 있고 논리적이니 난 잘못한 게 없어도 말려들어서 사과하게 되더라 라고 자신의 부부싸움을 언급했다. 이를 들은 김구라는 내가 방송에서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싸울 때는 말을 더 잘하더라라며 말꼬트리를 잡지 말라고. 내 기억과 내 기억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고 당사자 앞에서 스킵하고 윤색하지 말라고 한다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언급했다.